What's up, guys! 류석입니다.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바이크 타신 줄 아시는데 아직 하나, 여기 MT-07이 있어요. 아직 안 팔렸고 그리고 가끔 출퇴근으로 쓰고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투어를 못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이번 주 일요일이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요청을 해주셨고 저도 많이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고 이 방식을 생각을 해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야지, 해야지 했는데 이번에야 드디어 하게 되네요.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장소에 오시면 돼요. 오시면 되고 다만 약간의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의 댓글은 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날 누가 오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. 그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돼요. 그래서 몇 명 오는지 알 수 없이 제가 그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요. 몇 명이 참여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이랬는데 한 명도 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날 오전에 제가 생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기종, cc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. 누구든지 다 되고요. 등록만 제대로 하고 오시고 헬멧 꼭 쓰고 오시고 번호판 꺾지 마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. 아마 바이크로 여러분들이랑 투어 가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고요. 가서 여러분들이랑 만나가지고 재밌는 얘기 또 많이 나누고 또 재밌는 투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목적지는 양반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날 또 모여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올 거라 믿고요. 정말 댓글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무조건 일단 그날 10시에는 그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많이 오실 거라 믿고 그날 이번 주 일요일 10시 뵙겠습니다. 칼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늦으시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오케이 그러면은 일요일에 뵙시다. 안녕!